복수 지원 금지 이중 등록 금지 모든 대학의 모집료 강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수 지원 금지 이중 등록 금지 이 두 개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지원 금지입니다 복수 지원의 금지 좀 생소하시죠?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수시 6개, 정시 3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복수 지원 금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지원 금지는 4년제 대학의 수시 6개 지원 제한에 해당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전문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전문대는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제한, 6개 제한 하는데 도대체 1회의 기준이 뭐냐 횟수의 기준, 1회의 기준은 접수, 응시료, 납부가 기준입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여러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근데 제가 한 대학의 논술 전형에 접수하고 응시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 접수하고 응시료를 납부했다면 1개의 대학을 지원했지만 2개의 전형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2회가 차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수 지원 금지의 또 다른 의미는 수시의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시 전문대에 합격하더라도 정시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뜻이죠 종종 수시에서 전문대에 합격하면 정시 4년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합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수시 합격, 합격한 대학의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합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합격이라는 것은 합격 대상자라는 전화 통보만 받아도 수시 합격자로 인정되어 정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밝히는 합격자의 정확한 의미는 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복수 지원 금지 예외인 대학도 있습니다 산업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그 대학이죠 전문대학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중 등록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의 첫 번째 의미는 수시 등록 기간 내에 합격한 대학 1개만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록 기간 내라는 뜻입니다 등록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대학을 등록하고 있다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를 깜빡 잊고 안 했다면 합격한 모든 대학에서 실격 처리가 됩니다 이중 등록 금지라는 의미에는 전문대, 산업대 포함하여 1개 대학만 등록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마쳤는데 갑자기 불합격한 대학, 그것도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에서 추가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이미 대학을 등록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려면 기존에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 추가 합격한 대학에 새롭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존 등록 대학에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 등록이 돼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 조항을 잘 숙지하셔서 실수 없는 대학 지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